그래서 혜리가 자 혜리가 8번이네요 8번이래요 8번이라고요 어 몇개 없네 1개는 208이라고 되어있어요 진짜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겠다 못 믿겠나요 알겠어 선생님 1대1 수업 좀 할게 뭐라고 sure 그러면 U가 내는 소리 3가지 뭔데 U, U, O 여기서는 뭐가 됐다 그 이유는 여기에 소리 안나는 E가 심심해서 건너건너집가서 네 이름 뭔지 U로 같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S는 그럼 합치면 SU, R은 R 합치니까 su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할까 sure sure 그렇지 human okay 그래서 U가 내는 소리 U, U,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 U 이렇게 합치니까 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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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그렇지 그 다음에 M은 M M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뭔데 U 그렇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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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힘 빠져서 힘 빠져서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은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human 이 되었죠 인간이란 뜻이에요 두 번 human okay human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 N this is my right cure cheer 그 다음 이 친구는 it's nice N 쭌 쭌 그렇지 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되니 아하 쭌 쭌 okay 얘는 pure 엄청 빠르네 okay pure 잘했습니다 okay 시험은 다했죠 쉬웠나요 쉬고 있나요 아직 안찼습니까 네